자파게티 요리사 이루이는 내가 자파게티 요리사 푹하게 아님 촉촉하게 알지 고래 끝난 한숨 돌려 자파게티 한입에 생각만 해도 군침이 있어도 돼 군침이 있어도 돼 자파자파게티 너구리도 피쳐 자파게티 한 봉지만 더 꺼내 물 올려줘 자파게티 자파게티 막 넣어도 맛있어 눈을 못 뜨게 서 눈부셔 아무리 맛있어도 이건 상상 그 이상이야 I'm in love 난 촉촉하게 먹는데 왜 너네는 구독하게 먹어 왜 자파게티 한번 먹어본 사람을 알잖아 조조가 막 승훈이 형도 알다시피 우리의 레시피는 다르잖아 단진 기다려 우리가 알려줘 자파게티 먹는 법 다음 문 위에서 무슨 일 있어도 젓가락은 넣어놓고 자파게티 끓여 내 취향은 굳어 설탕 넣고 식초 살짝 넣어 약골로 변경 돼 버금이 you know 뭐야 호 위도만 건너 내 신발 구독되면 외쳐 더 우려줘 촉촉받을 뭘 모르는 건가 구독의 매력을 모르겠어 좀 끓여봐 일요일은 내가 자파게티 요리사 고단하게 아닌 촉촉하게 하지 어떻게 먹어도 맛은 상다봉을 들게 돼 자파구리 조합은 어때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 맛짜파게티 on 짜파게티 이 맛짜파게티 on 파티파티 이 맛짜파게티 on 한 봉지만 더 꺼내 물 올려줘 짜파게티 배고플 땐 내게 hit me up 원하는 거는 전부 pick it up 오늘은 내가 다 해줄 거니까 눈 쉬기만 해 애들은 이런 말 절대로 몰라 많이 먹어보면 전부 놀라 취향에 따라 더 추가해 골라 촉촉하게 먹는 게 날 참 꾸덕한 건 조금 목이 막혀와 내가 먹는 방식이 제일 좋잖아 아야야야야 콧노래 칼로 나와 우우우우 웃어놔 꾸덕한 건 먹는 애들은 빼놓고 우리끼리 촉촉하게 먹자 알잖아 내 요리 실력 완전 꽝인걸 뭐 짜파게티가 있어 저녁은 이걸로 일요일엔 우우우 짜파게티 동생들 외우우우 만들어 매직 맛깔나게 난 뱉어 물을 좀 남기고 다시 백어 더 프라잉팩 꾸덕꾸덕하게 난 먹어 매번 촉촉하 나처럼 먹으면 눈가도 촉촉함 현진이는 좀 아네 넘어지는 뭘 몰라 에이 에이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풍선하게 아닌 촉촉하게 하지 어떻게 먹어도 맛은 상다봉을 들게 돼 짜파구리 조합은 어때 내 반 짜파게티 오우우 짜파게티 내 반 짜파게티 오우우 파티 파티 내 반 짜파게티 오우우 한 번지만 더 꺼내물 올려줘 짜파게티 짜파게티 팀원 짜파게티 broken NAU 세리450